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NHN이고요 NHN 매수과란 비중이요? 4만원에 10% 되거든요 꽤 오랫동안 물려있었네요? 네 3년 3년 알겠습니다 일단 그때는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안타깝지만 2021년도 이럴 때는요 투자해가지고 돈 벌 시기가 아니었고 사실은 투자해가지고 물릴 수밖에 없는 시기여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현금화해라 현금화 80%까지 해라 주식 사지마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2021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주식 사지마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욕을 좀 먹었어요 주식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주식 사지마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어떻게 2년 동안 하냐 앵무새냐 이야기했는데 그때 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물렸어요 그게 시장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NHN이라는 기업이 나빠서 물리신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시기를 잘못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 벚꽃이라는 게 나빠요? 좋아요? 벚꽃 피는 거 보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인이 갑자기 한 8월 달쯤에 무덤위가 막 이렇게 한창일 때 와가지고 벚꽃 여행 왔어요 하면 어때요? 무슨 날짜를 저렇게 잡았나 싶죠? 아니죠 무슨 날짜를 저렇게 잡았나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외국인이 그럽니다 에이 벚꽃 나빠요 앞으로 벚꽃 같은 거 보면 퇴하고 침뱃을 거고 다 꺾어버릴 거야 하면 벚꽃이 나쁜 겁니까? 지가 이상한 시기에 들어간 겁니까? 이상한 시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게 지금 그의 NHN 나쁜 기업 아니라 정말 좋은 기업인데 정말 좋은 기업인데 왜 저기 샀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기업 절대 나쁜 기업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려있다 보니까 NHN 나빠요 NHN 나빠요 하는 외국인처럼 느껴지는 건데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NHN 나쁘다 좋다?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시청자님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벚꽃 유행에 온 사람이 8월에 와가지고 벚꽃 못 보니까 벚꽃 다 잘라버리고 싶다 하겠지만 벚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시기를 잘못 잡은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NHN은 정말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시기 매수가가 참 좋은 자리죠 이거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가 정말 좋은 기업이고요 여기서 네이버에서 게임 사업 부분 빼고 나와가지고 간편 결제 서비스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회사가 광고라든지 온라인 쪽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매출도 1조 4천억부터 2조 2천억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점점 점점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 영업이익은 당연히 조금 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영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선방하고 있는 기업이고 매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회사가 아주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굳건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려고 들으랑 2만 원에서 2만 5천 원대 여기 들고 있었으면 이제 앞으로 올라갈 때 수익을 볼 텐데 시청자님 3만 원에 들고 있었으니까 나쁜 기업처럼 느껴졌던 것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시청자님이 가능하시다면 지금 10% 비중밖에 없으니까 추가 매수를 한다면 매수가를 내가 낮출 수는 있죠 2만 5천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낮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만에 하나 2만 2천 원 이하로 좀 빠지거나 2만 1천 원까지 좀 가까워진다면 저는 비중을 30%까지 늘리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려인이 추가 매수하려면 공포심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괜찮은 기업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릴 기업입니다 수익 날 때까지는 그래서 수익 날 때까지 장기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날 때까지는